3편에서는 측천무후가 왕왕후와 소숙비를 제거하고 조정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공신세력들까지도 모두 숙청하는 과정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4부에서는 그녀가 어떻게 반란을 제압하고 황제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56년의 측천무후는 황태자였던 이충을 폐위시키고 자신의 장남인 이용을 새로운 황태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용 또한 곧 사망하게 되었죠. 역사서 18살에게 따르면 측천무후가 이용이 소숙비의 장녀 의양공주와 찬여선선공주를 시집을 못 가게 하였기 때문에 이에 화를 내었고 이용은 그들의 결혼을 추선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로 인해 측천무후의 분노를 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측천무후는 이용을 독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의 사후 단고종과 무후는 크게 슬퍼하며 이용을 의종효경황제로 추전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추전하는 행위로 그 당시에는 매우 드물었던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시에는 황제의 권위를 강화하는 한편 황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황태자 이용이 과로로 사망했다는 해석은 제시되었지만 그 실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측천무후는 자신의 차남인 이연을 새로운 황태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역사서인 18살에게 따르면 이연은 고종과 무후의 언니의 불륜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680년에는 명숭엄이 살해된 사건의 배우자로 의심을 받아 퇴자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측천무후는 삼남인 이연을 황태자로 세우게 되었는데 이후 이연은 훗날에 당중종이 되었습니다. 측천무후가 자신의 아들을 황태자로 세운 과정과 그 후의 사건들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복잡한 사건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672년 당고종이 병으로 인해 정사를 보지 못하게 되자 본격적으로 대신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어 675년에는 아예 수렴청정을 선언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최종결제 권한은 고종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축천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는 해석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반대파가 재상지까지 올라오는 꼴을 놔뒀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당고종이 여전히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축천의 권력이 절대적으로 행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종이 붕허한 683년 이후 황태자 이현희 중종으로 제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중종의 아내인 위왕후와 그녀의 친정아버지 위현정이 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중종은 위현정을 시중으로 사무려 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그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중종은 분노한 마음에 내가 천자인데 천자 자리를 준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망언을 내뱉은 뒤 결국 폐위당했습니다. 이때도 무축천이 자신의 아들을 직접 나서서 끌어내렸던 방법은 아니었고 대신 재상인 배염이 태후인 무축천에게 황제의 폐위를 건의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무후는 사남인 상황 2단을 직위시켰는데 그가 곧 당해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해종은 형식적으로만 황제였을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무후의 계속된 권력의 야욕에 맞서서 반대파들의 저항과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684년 이세적의 손자인 이경업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측천무후에 의해 폐위된 중종의 복위를 명분으로 삼은 이경업은 광복부, 영공부, 양주대도독부라는 세 개의 부를 설치한 뒤 자신을 광복부 대장군 겸 양주대도독으로 칭했습니다. 또한 낙빈왕이 지은 경문을 전국에 널리 알렸으며 순간 그의 군대는 삽시간에 10만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에 측천무후는 이경업의 반란에 분노하여 조부인 이세적의 관작을 추탈하고 그의 성을 몰수하여 원래 성시인 서시로 되돌렸습니다. 물론 이 반란은 진압이 되었지만 측천무후는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날까 고민하게 되었고 이후 강력한 공포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무측천이 당시의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유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측천은 반대파를 매우 엄격히 감시하고 통제했는데 이를 위해 사계라는 투서함을 도입하고 불량배와 건달들을 중심으로 홍리라는 지금의 비밀경찰 같은 것을 만들어 상대방의 비리를 단속했습니다. 투서함에서는 비리를 먼저 고발하는 사람이 빠르게 승진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죄없는 백성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공포정치가 얼마나 심했는지 조정에 출근할 때는 가족들과 착별의 인사를 나누고 무사히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아서 기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정적들이 거의 모두 제거되고 왕위에 오른 이후 측천무후는 이러한 공포정치로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 우려를 느꼈고 이 과정에서 사냥개 역할을 하던 예조프 내준신과 사걸레 등의 홍리들을 차례로 없앴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정치의 백성들 사이에서 강한 원망과 원성을 자아내었지만 이러한 조치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다시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후 당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무후의 통치로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후의 치는 당태종의 정관의 치에 버금가며 이후 현종 때 맞이한 개원의 치를 불러오는 기초를 마련했다고도 평가됩니다. 당시 당나라는 아직도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인물들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 시기에는 북주와 수제국 관리 집단들보다는 규모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협소한 범위의 문벌 귀족 집단이 정계의 고위직을 독점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후는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수나라 시기에 도입된 과거 제도를 점차 확대하면서 과거 급제 출신들이 주류를 차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조정에 대거 유입되게 되었고 이는 당나라 후기에는 더욱 확실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후 시절에는 걸출한 문인인 낙빈왕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문학적 재능은 초당 사거래 들 정도로 뛰어났으며 토무조격이라는 경문을 통해 이경업 거병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무후를 혹독하게 비판하는 글을 지었습니다. 무후는 이 글을 읽고 작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낙빈왕이 썼다는 답변을 듣자 무후는 재상에게 왜 진작에 이 사람을 나에게 추천해주지 않았나? 이런 인재를 내가 기용해주지 않았으니 반란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하지 낙빈왕의 재능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낙빈왕이 죽은 뒤에도 그의 작품을 모아 엮도록 했습니다. 무후가 직위한 후에 적인걸, 장간지 같은 뛰어난 재상들이 등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무후가 인재를 아끼고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이야기이며 무후의 통치가 인재를 키우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로서 주목받습니다. 하지만 699년 이후 무후의 통치는 장혁지, 장창종 등의 측근관리 실패로 인해 폐단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후 705년 말년에 더 큰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당시 측천무후는 연로하여 정사를 장혁지와 장창종 형제에게 위임했습니다. 여기서 장혁지라는 인물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는 태평공주의 추천으로 입궁하여 측천무후를 모시게 되었고 형제인 장창종과 함께 측천무후의 남총이 되었습니다. 남총은 보통 황제가 남자들인 경우에는 후궁을 두게 되는데 황제가 여자인 경우에는 남자들을 곁에 두었고 그들을 남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장혁지는 자신과 형제가 받은 총애를 바탕으로 정사를 좌지우지하며 전행을 부렸습니다. 이 전행의 황태자 이현의 아들인 이중윤과 영태공주 그리고 무연기가 장혁지와 장창종 형제의 정사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에 장혁지는 이들을 참소하고 결과적으로 이중윤과 영태공주는 자결을 명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무주의 다른 대신들도 장혁지와 장창종 형제의 정사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주와 대신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무후의 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당황실의 충성파들이 신령정변을 일으켜 그를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무후는 당시 황태자로 있던 아들 이연, 훗날의 중종에게 양이하여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로써 무후의 통치는 일대만에 멸망하며 당나라의 이씨 황실이 복원되었습니다. 이후 측천무후의 만련은 어떠했을까요? 당장 당나라 황실 직계 후손들이 모두 당고종과 측천무후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정변에 성공했어도 장간지 일파는 함부로 측천무후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반란 세력의 추측인 당중종만 하더라도 당고종과 측천무후의 적자였죠. 이러한 상황으로 측천무후는 양이 이후에도 중국에서 유일한 여자 태상황으로 만련을 대우받으며 편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1부부터 4부까지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